동대문구가 1월 1일 오전 7시 30분 배봉산 정상 근린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. 배봉산 정상에서 첫 해가 뜨는 순간 사회자의 신호에 맞춘 새해 기념 타징을 시작으로 희망풍선을 날리면서 신년 소망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또 야외 공연장 입구에서는 기해년을 상징하는 황금돼지 인형 포토존이 설치되며 새해 소망이나 덕담을 캘리그래피로 써주는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. 특히 이날 오전 6시부터 전농이동 해맞이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만든 육체헌인분의 떡국을 나눠주며 주민들의 새벽 추위를 녹일 예정입니다.